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영서 전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횡성 35.1도, 영월 34.8도, 원주 34.2, 평창 33.6도 등 이달 들어 가장 더웠고, 대관령이 30.5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보였습니다. 밤에도 23도에서 24도 분포를 나타내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밤부터 비의 영향으로 한풀 꺾이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